인문 전시실에서는 아키타의 인류가 처음 발을 디뎠던 3만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의 변화를 소개합니다. 짐승을 쫓아 이동했던 구석기 시대 취락을 형성하여 정착해 살기 시작한 조몬 시대 고대, 중세의 종교문화 마을이 번영하고 문화가 번성한 근세 등 각 시대의 실물 자료를 다수 전시하고 있습니다. 전시실에서는 과거 사람들이 만들고 실제로 사용했던 물건들을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. 토기 표면을 뒤덮고 있는 무냠 마을을 걷는 사람의 모습 오래 사용한 도구의 질감 그 시대 특유의 디자인 실물을 찬찬히 바라보며 전시실을 한 바퀴 돌다 보면 아키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지역의 특색, 시대의 정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전시실 중앙 통로에는 중요 문화재 대형 마재석부 인면부 환상 주구 토기의 실물과 국보 천각천수 관음 등 경상의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국보 천각천수 관계